내일도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네. 온전히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.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. 굳이 분위기 잡지 않아도 나오는 분위기.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. 잠시 멤버들 사이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. 지금 오히려 일주일에 너무 감사하고. 숲이 준 선물인 것 같아요. 그건 확실히.